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전형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에게 서울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울대에 조금이라도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에서는요. 크게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두 가지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일반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다른 상위권 대학들과 다르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논술 전형이 없다는 것 또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역균형 선발전형이라는 게 있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지원하는 일반전형 그리고 정시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수능 일반전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2019학년도 입학전형이 유지된다는 점이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지금 현재 2018학년도부터 2019학년도, 2020학년도까지 전형계획이 나와 있고 모집 요강이 나와 있는데 큰 틀이 바뀐 적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수시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78.5% 거기에 지역균형이 23.8% 그리고 일반전형이 가장 많이 선발합니다. 그래서 54.7%를 선발하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제일 적은 21.5%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2020학년도에 교육부 정책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수시의 비중을 좀 줄이고 정시의 비중을 상승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서울대는 기준의 틀이 크게 유지된다는 점이 다르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일반전형 같은 경우 면접에서 구슬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보는 출제 영역이나 방법이 변경된 학과가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산림과학부라고 하는 학부가 화학이나 생명과학 제시문 관련 내용들이 나온 것에 비해 이제 수학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의학과 같은 경우 원래 다중미니 면접이라고 해서 3개 면접실을 사용했지만 4개 면접실을 사용해서 좀 더 면접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문계열 같은 경우 2019학년도 2018학년도 인원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균형에 아까 보신 것처럼 279명 그리고 일반전형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593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정시 일반전형 같은 경우는 281명입니다. 다만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다 선발하지 못하면 정실이 이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입문계열은 크게 통상적으로 10명 안팎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한 자릿수가 넘어온다고 하죠. 보통 5명, 7명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크게 정실인원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인데요. 크게 변동되는 인원은 거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가 인원이 변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다만 정시 같은 경우 381명을 모집하고 있지만 크게 예년에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해서 정실이 이열되는 인원의 변동을 본다면 크게 한 160명 정도에서 한 200명 정도까지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해서 정실이 이열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선발 비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보다도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수시 일반 전형에서 워낙에 많은 학생들이 선발이 되고 있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균형선발부터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서류 플러스 면접이 100% 반영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서류와 면접이 각각 몇 퍼센트씩 반영하는지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괄 합산 전형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과 다르게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거나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거나 하는 전형이 아닌 그냥 일괄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고요. 면접이 보통 수능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대 지역균형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균형은 고교별 추천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통 쉽게 설명드리면 전교 1등이 추천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죠. 대부분의 학교들은 계열별 한 명씩 추천해 줍니다. 인문기 한 명, 자연기 한 명.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계열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어서 자연계 학생들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면 학교 방침을 조금 바꿔서 자연계열 2명을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인문기에 2명을 추천해 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이 추천 받는 인원은 상당히 내신 성적이 높고 그 학교의 계열상 1등 아니면 최하가 2등 정도 되는 학생들이 추천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학생,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내신 성적이 1.4인데, 1.3인데, 1.28인데, 1.1인데, 저는 1.00인데 서울대학교에 어떤 과를 지원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입시 기간도 입시 기간이고 보통 매체나 특히 데이포탈 사이트는 어디가 같은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학과별로 내신 평균 성적이나 80% 컷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기에 맞추시는 경향들이 간혹 있는데요. 지역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 전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조금 미약하다 할지라도 면접에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게 1단계가 불합격해서 면접조차를 못 봐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크게 내가 비교가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맞춰져 있는 특화적인 학과에 소신 지원하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고요. 나는 서울대학교에 무조건 입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인기도가 낮은 학과에 지원하겠다라는 것도 한 어떻게 보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저학력 기준이 크게 3개 이상 등급, 2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등급합 6이 아닙니다. 그다보니 1, 2, 3등급을 맞으면 안 되는 거고요. 각각 2등급 이상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점. 과학탐구 같은 경우나 사회탐구 같은 경우 두 과목 모두가 2등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등급 맞고 하나는 1등급 맞고 하나는 3등급 맞으면 자격기준에서 2등급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대학과 다른 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나 과학 두 과목, 세 과목이 최소 2등급을 무조건 다 나와야 된다는 게 이 최저학력 기준의 적용 원칙이기 때문에 입문계열의 같은 경우는 영어 절대평가를 바뀌면서 웬만하면 맞추는 학생들이 많아진 거에 비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이 과학 과목이 1 플러스 2 과목을 해야 되는 게 또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문과에 비해서는 최저기준 충족률이 좀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생들은 이 최저기준을 맞추는 것 또한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게 이 최저기준을 어떻게 보면 통과해야 될 목적이 되는 거죠. 서울대 서류평가 방법인데요. 이거는 일반 전형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라는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매년 발표가 되니까요. 지금 2020학년도를 준비하고 서울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2019년 정도 되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전형 방법이나 이런 안내 책자를 좀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서울대에 조금 더 근접해서 갈 수 있는지를 좀 더 보시면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2018년, 2019년, 20학년도까지 큰 틀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라는 게 이 서울대학교의 특징이라면 특징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부에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 소개 자료는 학교 소개 자료라고 해서 내는 양식이 폐지된 거는 아실... 아마 모르시겠죠? 서울대학교에서 원래 학교 소개 자료라고 해서 양식을 주고 그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던 부분들이 2019학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양식으로 대교 역구를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일단 학생부나 특히나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생부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봐지는지에 대해서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우수해야지 된다는 거를 그냥 직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과 성적도 좋아야 되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동아리, 리더십, 책임감, 공통체의식, 봉사활동 이런 모든 것들, 교내, 학업 관련 수상 내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정도 상위 클라스가 돼야 어떻게 보면 전교 1등을 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 이 전형 방법대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떻게 보면 인재상이라고 봐도 좋을 거라고 해서 조금 참고해서 보여드리면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공동체의 의식을 가진 학생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경험해 지닌 학생 우스갯소리지만 속전 얘기로 엄친아인 거죠. 학생들이요. 많이 우수한 학생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조합해 보자면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발전하는 학생입니다. 교회 활동으로 발전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고 우수한 학업 능력과 적극적인 태도와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미여서 학교 생활 내에서만 열심히 활동을 하셔도 서울대학교에서는 크게 선발을 하는데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 방법으로는 서류 평가는 학업 능력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점 호기심,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면접에서는 크게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지를 자세히 아셔야 되고요. 관련되게 인성과 관련되거나 학업 소양 관련된 내용들을 갖고 크게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실시된다는 점 지역균형 같은 경우 경쟁률이 전교 1등 학생들이 추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문계학 같은 경우는 제일 높아 봐야 9대 1 정도의 경쟁률입니다. 제일 낮은 학과들이 인문계학 같은 경우는 2.29대 1로 지리학과 같은 경우가 제일 낮았고요. 자연계는 상대적으로 높아 봐야 4. 몇 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편이죠. 거기에 작년에 대우 사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선해양공 같은 경우는 아예 1대 1의 경쟁률이 안 됐습니다. 미달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아무래도 경쟁률 자체가 인문계 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반면에 자연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거 1대 1의 경쟁률이 거의 수렴하게끔 나오는 이 학과들 같은 경우는 속된 얘기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고 면접에서 크게 결격 사유라든가 탈락할 정도의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인문계열에 비해서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합격이 불합격으로 바뀌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전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서 이 전형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정시로 이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과 학생들에 비해 자연계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는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학과에 내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합격 확률이 차이가 많이 생긴다는 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하는 일반 전형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일반 전형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격 기준이 크게 일반적인 학생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로 대체적으로 이 서류에서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하고요. 특히 특목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도 상위 클라스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교 1등 학생이 지역균형을 추천받지만 2등, 3등은 서울대에 지원하고 싶으면 지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잠깐 앞에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은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점 아셔야 됩니다. 간혹 두 개 전형이 다 지원하면 서울대 두 번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말씀드리지만 서울대학교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균형 선발과 다르게 1단계에서 서류 100%로 2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러고 나서 1단계 서류에서 50%를 다시 반영하고 면접을 50% 보였는데 이 면접의 50%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원계 같은 경우는 교직 인적성까지 해서 조금 더 면접이나 인적성이 좀 더 심화되어 있다는 것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면접 문항이나 면접 방법이 바뀌었다고 하는 산림과학부하고 치의학과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동영상을 대부분 입문계열 학생들, 속된 얘기로 예체능 학생들이 많이 볼 것 같지 않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일반 전형에서 최저기준이 미적용된다고 나와있지만 여기 보시면 미술대학이나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최저가 적용된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에 재능이나 열접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잔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학생들과 거의 비슷한 학생들의 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서류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역균형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이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의 차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지역균형 선발은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 실시되지만 이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단위별 관련된 제시문이 다 다르게 제시가 되고요. 제시문을 준비할 수 있는 오타인데 이게 답변입니다. 크게 30분에서 4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요. 그 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제시문을 분석해서 관련된 내용을 크게 15분, 수의의과는 50분, 의의과는 60분, 치의의과는 30분 정도의 면접을 실시됩니다. 제시문은 보통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지는 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2018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라고 하는 평가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셔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대한 구술 면접이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됐고 어떤 의도를 갖고 출제됐으면 어떤 부분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준비하려고 지금부터 생생활기록부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계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접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되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따라서 제시문 자체가 관련되는 내용이 좀 달라진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8학년도 일반 전형 경쟁률을 보시면 크게 상위 5개 학과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0대 1이 거의 대부분 넘고 있죠. 앞에서 지역균형과 상대적으로 다르게 경쟁률이 좀 많이 높다라는 점 하위학과 자체적으로도 지금 최하가 도거교육과가 3대 1입니다. 크게 자연계열도 다르지 않는데요. 수학과학과 같은 경우는 10.67대 1로 그리고 화학생물공학과는 4대 1 정도로 크게 지역균형 선발보다는 상대적으로 3배에서 많으면 4배 정도까지 경쟁률이 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추천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고요. 추천을 못 받아서 내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시 일반 전형인데요. 수능 100% 선발에 정시 가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표진 점수를 활용하고 탐구의 영학 같은 경우는 100분의 성적에 의한 보정 점수를 사용하고요. 탐구는 두 과목 반영됩니다. 다만 과탐의 같은 경우 크게 서로 다른 1, 2 과목이나 2, 2 과목을 조합하셔야 되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과목이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과학 1이나 물리 1 이런 식으로 과목 선택만 다른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서울대는 꼭 2를 무조건 한 과목 하셔야 된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 2018학년도에도 2 과목을 선택하는 인원은 계속 줄고 있는 추세고 아마 2019학년도에도 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많이 줄어든다고 한다는 것은 서울대의 이과로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대로서 서울대의 2를 지원하고 준비한다면 조금 더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덜 치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를 좀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공부하는 양도 많고 선택자가 적어서 점수 맞기도 좀 어려울 거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서울대에 나는 꼭 가고 싶다고 하면 싫다고 해도 수능 꼭 하셔야 된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다른 대학과 다르게 수학의 가중치가 인문계, 자연계 모두 높다는 게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 보시면 40%, 국어는 33.3%, 탐구인액은 26.7%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비율인데요. 수학은 그거에 비해 40%인 거죠. 수학 성적이 어떻게 보면 크게 가중치가 부여가 됐을 때는 조금 더 점수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고 변별력 자체적으로도 수학에서 크게 자연계열은 지금 4년 동안 크게 변별력이 없는 편이지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학의 가중치가 많이 주어진다면 변별력이 많이 생기는 과목 중에 하나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서울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것 정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나 한국사 그리고 제휴교과가 필수로 반영되는 학교입니다. 특히 제휴교과가 대체되는 게 아니고 인문계열에 지원했을 시에는 꼭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등급이 안에 들게 되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3등급이나 4등급을 맞았을 경우는 마이너스 0.5점씩 1점씩 깎이게 되는 거죠. 한국사도 3등급까지는 만점이지만 4등급부터는 점수가 마이너스 됩니다. 영어 또한 작년에 서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영어 3등급인 학생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보도자료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대는 영어에 대한 가중치가 상당히 적게 반영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못 본다 할지라도 다른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영향을 잘 보게 되면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다른 과목 성적이 잘 나오면 이 성적들은 좀 못 나온다 할지라도 점수가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속된 얘기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적는다고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맞아주면 마이너스가 안 생깁니다. 서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탑인 학교입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고 더구나 상위 학생들만 지원을 하고 성적이 되지 않으면 아예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0.4점, 0.5점씩 깎여서 마이너스 2점, 3점이 된다고 하면 지극히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점수 안에 들어오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점, 몇 점 차이로 학생들이 줄을 쓰는 게 서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바로 시험 보는 고3 학생도 아닌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더 남아있는 현재 고2 학생들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마이너스 되지 않게끔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서울대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020학년도 전형 계획을 분석해 드린 것입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수시 모집 요강이라든가 정시 모집 요강이 2020학년도께 나온 건 하나도 없다는 거 변경되는 내용들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발표되는 2020학년도 수시, 정시, 모집 요강을 꼭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나에게 지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여긴 내가 갈 때 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충분히 열심히 준비한다면 서울대라고 못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서울대 전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